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오 예수만 자랑합시다.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시고 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오직 그리스로 결론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실 때 억지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로 예수만 자랑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은 내심과 노력으로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전도와 성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봉사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마귀가 신방을 가고 그 섭섭마귀가 신방을 가서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그때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주의의를 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 주의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흑암 건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왕족 혈통이었고 또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레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었을 만큼 배움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참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인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또 세상 성공과 돈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날 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경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 전도자의 그릇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발음 중에 안 되는 발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시간표인데 제가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안 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묵상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나 도의로 크게 기뻐하므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릇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릇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핏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릇수의 능력이 이곳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해 이 그릇이라는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원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론에 우리가 4천망대 운동과 2, 3, 7 치유 운동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 원단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피태의 중직자 우리 집중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4월에 중직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519명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번에 세워지시는 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또 각 부서마다 기간마다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태의 중직자 우리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고 또 넓혀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급한 부분은 그릇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15년 동안 왕의 그릇을 준비시켜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다윗은 13년 동안 15년 동안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불신함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함하지 않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내면과 환경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내면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환경의 그릇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내면의 그릇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거나 또 사단의 노외로, 포로로, 속국으로 속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 겨울 수련회를 1월 4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년부에서 12월 중순 정도에 랩런트들이 올라오게 돼서 저도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없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겨울 수련회를 너무 빨리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입속에서 조금씩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빨리 하도록 해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련회를 일찍 하니까 이 원단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찍 각인된다는 것을 응답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련회가 불만, 불평이 아니라 편안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 수련회가 너무 빠르다고 불편만 했다면 아마 영적으로 수련회 속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현실에 속지 않고 또 사실과 진실에 속지 않고 영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누렸던 랩런트였습니다. 요셉이 애국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찾게 되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 생각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애국을 보금화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 속에서 업앤다운되는 영적 체질이 아니라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 있냐 아니면 불신앙의 영적 상태 속에 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오고 불신앙의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 불신앙의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격 속에 엘리아가 있는데 엘리아는 충분히 넷런트 7명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 엘리아가 넷런트 7명 속에 못 들어간 이유를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영적 상태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넷런트였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성령의 친만함 속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가메살 전투를 하는데 또 어느 날은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어서 자살 충동까지 이르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친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동일한 믿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라빵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로 해답이 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기의 순간이 오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위원회를 섬겼을 때 우리 새내기들에게 늘 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례위원처럼 대학생활을 학생회에 들어가서 정치하다가 끝나고 또 예수 그리스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엘리아처럼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 문화 속에 호련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엘리아처럼 봉사활동하다가 대학생활을 끝내거나 아니면 불신자 오빠가 사주는 밥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 흘리다가 끝내고 예수 그리스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믿음이 공부와 스펙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중심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라는 믿음과 결론을 가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꼭 대학 현장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주제와 또 직장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정과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RTS를 가죠. 우리 랩런트 신학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신학을 배우러 가는 이유도 있지만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로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유기의 순간이 올 때 복음이 아닌 자기 색깔대로 자기 경험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로 결론 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속에서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의 중심 속에 동일한 믿음과 오직 그리스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환경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샌땅이란 곳에 있었습니다. 고샌땅은 원래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부탁을 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고샌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예들이 사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사람이 고샌땅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샌땅을 구별된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주도권이 전혀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고샌땅에만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하찮은 땅으로 봤는데 노예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이제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면서 고샌땅에 축복을 주셔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흑암 건설을 매면 하늘에서도 그 흑암 건설가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의의 천군 천사를 풀면 하늘에서도 주의의 천군 천사가 풀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래급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란 것은 광야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광야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여우사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난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금의 능력을 붙잡았던 여우사와 갈렙처럼 연약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스에 빛을 비추는 망대 운동이 일어나고 또 2, 3, 7 치유 운동 속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계와 사명의 그릇입니다. 이 관계의 그릇이란 것은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말하고 사명의 그릇이란 것은 하나님의 세계보금화의 언약이 뇌 안에서 넓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관계의 그릇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세상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보금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보금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 본 만큼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글을 지으시면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공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의도에 죄는 없으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채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려 속에서 사람을 얻으려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부초로 메사함으로 구원하고자 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말하죠. 둘 다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명에는 항상 제자와 사람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와 우리 주위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얻는 그릇을 갖추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기도의 그릇을 넓혀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릇을 점점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넓혀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 3, 7 나라 오총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성교회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넓혀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이명계약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화서 16장의 중지자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것은 전도자의 소론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의 동력자라는 것은 전도자의 사역 속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것은 전도자 속에, 전도자의 주변에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세워나갈 때 들어가는 훈련비를 옆에서 도와주는 동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토요일마다 대교구 연합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단기 결석자들에게 연락하고 또 만나서 팀 사역하면서 예배 회복과 교회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연합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캠프를 진행할 때 대교구장 혼자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교육자들의 소론을 책임져주는 분도 필요하고 함께 3인 1조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 동력자도 필요하고 또 장단기 결석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누군가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원뉴스가 될 때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관계의 그릇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얻고 또 노마서 16장의 중지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을 가지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여야 하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천하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한 그릇인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깨끗하다고 해서 비어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란 것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그 제자의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것이 내면의 그릇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환경의 그릇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중심 속에 사람들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것이 관계의 그릇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 속에 이삼칠나라 우총종조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갈 중심이 있느냐 그것이 사명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과 환경의 그릇 그리고 관계와 사명의 그릇이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타트만 운동과 4천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 속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미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